브랜드 뉴 에잇 브랜드 뉴 에잇 안녕하십니까 BDC입니다 안녕하세요 BDC에서 섹시 리더를 맡고 있는 21살 김시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BDC에서 상큼한 보컬을 맡고 있는 21살 홍성준입니다 안녕하세요 BDC에서 장신 막내를 맡고 있는 19살 윤정환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K-POP 피아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일본 잡지 인터뷰는 처음이어서 너무 설렜던 것 같은데 오늘 저희끼리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 촬영도 하고 했는데 다들 어떠셨나요? 저는 일본 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너무나 설렙고 오늘 이 촬영이 너무 뜻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를 모르시던 일본 팬분들까지 이 잡지를 통해서 저희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10월 29일 보이스 다카코의 앨범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한 많은 메시지가 담긴 곡이니까 꼭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K-POP 피아를 꼭 체크해주세요 네 그럼 둘 셋 브랜드 비어 에잇 지금까지 BD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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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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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моей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